주머니 속에는 꿈이 들어있고 폐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꿈과 희망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천국 과외대행진이 또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방송으로 보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답을 아주 좋은 무대로 저희가 또 보답을 할텐데요 이번 무대는 아주 불멸의 히트곡을 부르고 계시는 우리 박진석씨의 무대인데요 천년을 빌려준다면이 아주 좋은 노래죠 그럼 우리 박진석씨의 무대 청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부영 저는 금탄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아십니까 같이 만약에 하늘이 내 천연을 빌려준다면 그 천연을 담으실 위해 사랑을 위해 아기만 고치 모두 스케쏘 아기만 고치 모두 스케쏘 당신을 사랑하고 몸은 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 어느 날 하늘이 내려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의 탐실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껴없이 모두 쓰겠소 만약에 하늘이 내려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의 탐실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껴없이 모두 쓰겠소 아껴없이 모두 쓰겠소 아껴없이 모두 쓰겠소 아껴없이 모두 쓰겠소